Q. 샹티의 왓츠인 마이 베이크 이번에는 샹티의 왓츠인 마이 베이크 예이 샹아 가방 다음에 하려니까 긴장돼요 긴장돼요 잠깐만요 뭔가 리얼리티 리얼리티 이거 진짜 리얼 장바구니가 달려있어 엑스트라 만약에 마트 가면 바나나 여기서 얼마나 가져가세요? 이거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달 후에 지나갔어 이거 샀어요 그 지하철 밑에 있는 고속터미널 여러분 알아요? 네 예쁜데요 언니 그거 감사합니다 바닥에 처음 소개시켜줘 뭐거나 하면 마스크? 저 스몰 파켓 있어요 거기서 진전기 넣고 그리고 콘타클렌스 그리고 머큰 콘타클렌스 이것도 있어요 저 필리핀에서 썼어요 에어 퓨리파이어 여기 랜서 여기 클린 에어 퓨리파이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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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이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만 있어요 네 넥스트 넥스트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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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있어요 두 개만 있어요 두 개만 있어요 넥스트 네 이거 헬스셋 주셨어요 뭔가 마사지 할 때 이런 거 네 특히 여기 여기 너무 뭐지? 너무 시원해요 네 그리고 언니 아 그 입스틱 이거 왜 여기 있어? 네 다음에는 그냥 키스 양치컷 없어요? 양치컷? 없어요 언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셰프 샀티 인 더 하우프 이것도 있어요 안경 안경 눈이 많이 나빠요? 네 지금도 그 콘타클렌스? 샤나 거에는 옥력 물건이에요 샤나는 안경이라고 엔진이 없거든요 네 좀 눈이 좋아요 근데 샤티는 무슨 관련된 것만 잔뜩이 뭐죠? 이것도 있어요 노트 작은 거 노트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 다이어리보다는 그냥 랜덤 사고 싶은 거 쓰고 쓰고 매일 목표 그것도 쓰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빗 하빗 그런 거 바꾸고 싶어서 그냥 이거 썼어요 2 2 3 이거 우리 약속했지? 그때 맞아요 이것도 같이 약속한 건데 네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자기 그때 진짜 늦게 자고 있어서 네 지금은 엄청 빨리 이것보다 훨씬 빨리 네 그때 이것도 어려운데 잘했어 그리고 9시부터 9시 반까지 일어나야 돼요 아 네 맞아요 괜찮아 봐도 돼요 아 이것도 있어요 잠깐만요 아 안돼 아 안돼 스프라이스 잠깐만요 안돼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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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어요 코인 이거요? 아 화장품 파우치 파우치 네 이거 이거 와 언니 깔끔해 진짜 되게 깔끔해 어 진짜 깔끔해 하하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딱 할 수 있어요 아 이거요 눈썹 어 네 언니 눈썹 필요 없어 그냥 뭔가 살짝 바꾸면 이상해요 제 얼굴 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진짜 제일 원 넘버원 눈썹 저는 에 저는 그냥 립 다음에 립 이거 제 엄마 사는 거예요 사줬어요 이거 사줬어요 이거 그 틴트 진짜 좋아요 이거 하나만 원타임 유스 하루 종일 계속 있어요 어디예요 필립스 샀어요 네 다른 색깔도 있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계속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 진짜 이거 타요 마지막 더 프라이드? 네 근데 조금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거예요 아 와 아 예뻐 오트밀 오늘은 복숭아 맛이에요 언니 열어서 봐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매일매일 와 네 저 퇴근했을 때 숙소에 돌아가서 이거 빨리 준비하고 오 이거 찰티가 맛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그 오트밀 그냥 오트밀이랑 요거트 가끔 요거트 써요 아니면 알몬드밀 가끔 초콜릿 맛 먹고 싶으면 카카오 파우더 근데 오늘은 요거트랑 피치 복숭아 진짜 진짜 아침에서 잘 먹어야 돼요 뭔가 언니가 이거 먹고 나서 맨날 배가 안 고픈데 든든하고 네 살 안 쳐요 진짜 맞아 맞아 샤나 샤나 진짜 와 와 샤나가 아침에서 진짜 맛있는 거 먹어요 샤나 못 먹어요 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보카도 닭가슴살 텃밥 같은 거 랑 된장국 이랑 바나나 바 나 바 나 끝났어요 와 샤나 그렇다요 근데 언니 진짜 필요한 것만 잘 갖고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필리핀에서 전화 뭔가 똑같았어요 그냥 뭔가 붙였어요 알 네 뭔가 일어나야 돼요 붙였어요 다시 가자 이런 느낌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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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부끄럽지만 재밌었어요 맞아 뭔가 조금 부끄러워요 근데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뭔가 본 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생각보다 어려웠어 뭔가 소개하는 거 그리고 신기해 진짜 신기하죠 아 다른 사람 진짜 뭔가 뭔가 볼 때 샨티 이런 사람 있구나 부끄러워요 나중에 몇 달 뒤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얼마나 달라버렸나요? 재밌어 좋아요 네 데뷔 한 다음에 얼마나 달라버렸나요? 너무너무 궁금해 진짜 하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요 재밌어 재밌다 떡 사이드랑 안 붙일 것 같은데 갑자기 에? 지금이요? 지금이요? 지금까지 샨티 샤나였습니다 스웩 바이 E.M.F.B 스웩 저 그냥 계속 애 진짜? 어 언니 너무 작게 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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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